너무 맛있다 아빠가 진라면 많이 사 거리 고구마? 단어 봐. 한국에서 옛날부터 입었던 것 같아. 포카리스 했지? 못 봤어? 안 먹어봤어? 주노는 안 매운 것 같아. 매운 거 4개. 10개, 5개. 다운. 밥 먹었어 방금이 없나? 저쪽에서 두근두근 자세히 준비해 주세요 물을 간식으로 먹어야지 라면을 먹는거 같다 너무 많이 먹은거 같아 라면이 없어 라면 살이 없어 또 몇 일 세븐이 없을던 세계두근 세계두근 뭐 싼 것도 안 돼 아, 주워먹는데? 뭐야? 주워먹어? 생대는 얼마야? 얼마인 것 같은데? 아, 이 정도는? 나머지, 나머지, 나머지 과자는 좀 넘어가고 아, 콩나물 돼서? 아, 콩나물 돼서? 오늘의 메뉴는 분식 다진마기 후시나 ット وأerte 육지 원래는 육지 라면 더이상 묵지 순 kalda 정리 그래서 전화주의로 집사진이 또 한 번 가르치다 집사진이 또 한 번 가르치다 집사진이 또 한 번 갔다왔다 집사진이 또 한 번 가르치다 집사진이 또 한 번 사지다 다 됐어 갔어 하나 사도 됐어 사 사 젤리도 샀어?? 젤리도 샀어요? 네 뱀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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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뱀 예 여기가? 예 그래서 잘 안한다고 너무 많이 먹었어 이쁘게 됐어 고추지 후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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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목보여 밥 먹을 수 있는 반면 치킨을 넣고 옴을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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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올리면 안정적으로 아, 뭐하는거야? 자기야 나 이렇게 하는데, 너 어때? 음, 야, 오빠! 우, 뽀뽀 우, 뽀뽀 우, 뽀, 뽀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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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잖아. 빨리 이리 좀 해 놓고 오면 되겠네. 사장님이 되면 김말이. 아쉬운데로 분식 분위기를 낼 수 있습니다. 다음 여행여고. 식사를 하고 같이 있다. 국물 떡볶이야? 국물 떡볶이 먹고 싶어서 그냥 편하게 먹어. 아주 편하게 먹어. 엄마가 맛있게 튀긴 김말이 하나. 어머 진짜 잘 자르다.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주세요. 빨리. 엄마. 신고한다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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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